그 다음에 이제 희소식이 릴리에서 나온 항체 치료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이 11월 9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보도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릴리의 항체 치료제 밤라니비맙이라고 하는 상품명입니다 이것을 경증 내지 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특히 입원이나 중증 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진행되는 이런 환자에 한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11월 2일날 릴리의 LYCOVE555 코드명이고 지금 상품명은 밤라니비맙인데 11월 2일날 유튜브 동영상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상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11월 2일날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상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11월 7일날 긴급 사용 허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11월 9일날 긴급 사용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 밤라니비맙은 코로나19 원인인 사스코비2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의 리체터 바인딩 두메인 스파이크 단백의 첨단 부위에 붙는 항체입니다 단클론 항체이기 때문에 IgG 단클론 항체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를 침투를 막는 무력화시키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유튜브로 제가 설명한 블레이즈원이라는 이름의 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허가를 낸 거죠 그래서 대상은 중증 질환 폐렴이나 심혈관 합병증이나 중증 질환으로 또는 병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상태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0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 대상입니다 40kg 이상 그래서 이게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다가 아니라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 중증이나 입원까지 갈 정도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환자 아마 고령자나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이렇게 고위험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될 위험이 있는 사람 건강한 경증 중등증 환자는 코로나 환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주로 승하는 초기 증상 시작에서 일주일 이내에 아마 환자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 환자에서 아마 한정돼서 일단 허가를 냈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증상 발현을 빈도를 낮춘다든지 바이러스 농도를 낮춘다든지 또 중증이나 입원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해서 사용허가를 하였고 결국은 어떤 약을 허가를 할 때는 그 약의 부작용을 포함한 위해보다 그 약으로 인한 이득 증상후전이나 사망률 감소나 악화 방지나 이런 것들이 이득이 크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겁니다 앞으로 더 자료가 수집이 되면 이것이 최종 허가할 때는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환자에서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코로나 입원 성인 소아 환자 이미 증상이 악화돼서 폐렴이나 여러 장기 손상이 심해서 이미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장기 부전이 있어서 입원한 환자나 소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체 치료제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입원 환자, 중증 환자에서는 그리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미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과도한 염증 반응 사이토카인으로 인한 병증이기 때문에 병리기 전상 항체 치료자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물론 이상이나 이런 임상시험에서도 중증 환자에서는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권고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